사실 믿음을 가진 거는 40년만에 처음...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나 크리스찬이야. 나 이제 크리스찬이야. 나 바르게 생활해야지. 나 바르게 해야지. 저희 할머니가 굉장한 불교신자세요. 감히 우리는 교회에 다닐 수도 없는... 감히 교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정말 벌받을 것 같은... 스토킹을 당했었어요. 너무 심하게 집 앞에 계속 연락 오고 뭔가 막 협박 문자... 그날은 너무 마음이 지치고 막 힘든 순간에 식탁에 딱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.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.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. 그랬더니... 힘든 순간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. 하나님 믿어봐야겠더라고요.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의지할 어떤 존재가 생긴 것처럼 부모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냥 진짜 편하게 불러요.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가 뭔가에 막 이끌려서 막 그냥 신나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.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.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. 그래서 마음이 막 채워지는 것 같아요. 행복해요. 아ische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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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